굉장한 수준으로 지금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아주 놀랍습니다 이거 아주 놀라운 기능이에요 신호등을 보는 거 말고는 거의 대부분을 다 스스로 하고 있어요 이스트러닝 플러스를 설정을 합니다 앞차하고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핸들을 자기가 꺾습니다 핸들을 돌리고 있어 가속페달도 자기가 하고 있고 앞차와의 거리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차는 사실 트럭인데 이렇게 S클래스로 좀 순화돼서 보이네요 해당으로 팁 밟아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핸들 돌려! 그래! 차선이 없어! 차선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? 앞차를 보고 따라갑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해서 핸들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이렇게 자기가 꺾어 막 꺾어 자 그러니까 운전은 네가 하고 차세를 찍거나 지금 이러는 거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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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